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시 만나요! 돈 자체를 중심으로 다시 만나요! 기다려 줘서 얼마야? 하루도 5천 원 이건 좋다! 미클 사인세트? 미클 사인세트? 아우... 이거 아네.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파라솔은 별매라서... 이런 파라솔도 있고... 무서워 우리 바람이... 저게 잘 어울리긴 하네 신세계 이건 저기 테이블이잖아 이거 너무 좋다 왜 밥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얘는 49만원에 세트야 쇼파까지 이거 먹으라 여기서 흑빵하면 되지 않나 미치는 이러면 포크샷 알겠지 미치가 싫다 그냥 우리 집이 아이 좋아 우리 아파만 그러진 않겠지 우리 아파만 우리 아파만 시장 이것은 이러고 이거 이렇게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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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김현아 물어봐요 밀라탄 우와 49만원 대박이다 너무 좋아 큰 거 너무 많네 진짜 요정도 지금 거의 미션함이 있는 걸 사자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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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문실로 바꿔 놨으면 이런걸 갖다 두면 오히려 어울리는데 오오 오오 새집 같은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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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건 거의 그 수영장 근처에 오 오 오 여기가 그네니까 이쪽이 그네구나 이게 그네 혓바닥 같아 오 오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뭐 침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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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을 것 같은데... 가보지... 아... 아... 그렇지 이거 이런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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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야! 아... 여기... Los 도agues 응!? 파티오는 사각으로 세액이 있고 안에서 놓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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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안녕